오네요, 오네요. 온다, 온다. 차 많이 온다. 저거 시로 나르시는 분도 긴장되겠다. 저 캐리어 운송비만 몇 천만 원. 맞아. 저거 뭐야? 저거는 이제 구급차들이 저렇게. 아니, 저거 왜 엎어져 있어? 같이. 아니야, 그게 안에 이렇게 랙이. 저 안에 두 개 태울 수 있게. 아, 그래요? 먼저 들어가고 얘가 올라가. 비싸처럼 왜 저 밑에다 넣어가면 돼. 이야, 대박이다. 저거 다 무슨 차인지 아시죠? 나는 다 먹으면 안 돼. 저거 너무 예쁘다. 핫빅트. 와, 신나네. 맥다래. 저거 너무 예쁘다. 차 한 대도 모르겠다. 오늘은 호텔에서 개최하는 여섯 번째 모터쇼 당일입니다. 총 46대.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0억 정도 해 보시면. 역대 최고 규모라고 보시면. 아, 재미있겠다. 우리한테 전화 좀 하지 우리도 구경 가게. 저런 거 좀 150억을 언제 봐요. 번호를 알아야 전화. 아, 번호를 보러? 진짜 진정성이 1등. 번호도 안 알려주고 왜 안 불렀냐고. 저게 모터쇼 이제 시작이 저 차 내리는 건데. 차 내릴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쇼지. 막 장난감 차들 같아. 그거 막. 모양 같아. 아우, 얘 좋은 자네. 아, 저 휘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와. 오. 이거 좋은 거 같아. 와. 와. 오, 이 앞에. 아우. 아. 야, 좋다, 좋다. 제가 소개해 주면 저 차 뭐예요, 형님? 저 얼마예요, 저거? 저 얼마예요, 저거? 쟤는 지금 사려고 하면 10억 가요. 원래 가격은 한 4, 5억이었는데 지금 사려면 10억 가고.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저기. 저 슈퍼 플로체. 비제의 뜻이 뭐냐면 슈퍼 패스트 라는 거예요. 저게 빨래되는. 오. 아, 멋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오. 맹도어다. 맥도어다. 저 장갑 끼고 만져도 되겠다. 아, 멋있네. 어, 대비. 조심, 조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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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헌성 씨는 살 수 있잖아, 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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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아, 멋있네. 아, 멋있네. 뒷좌석이 없네요? 아, 예. 2인승. 12기통 모델입니다. 아, 네네. 와, 12기통. 네, 12기통 모델입니다. 12기통 자연흡기. 네, 자연흡기. 네. 어? 우리 집. 잔디 깎는 소리랑 있었는데? 뭐? 잔디 있어? 네, 잔디 깎는 기계 소리랑 똑같아. 도발 칼리닝해. 네. 칼리닝해. 요즘 배우고 있는데. 잔디 Parker 소리가 나는데? 그거 샌디 깎는 소리 나는데?